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한국일보에 난 기사를 하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함성득이라고 하는 지금 경기대 정치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하고 임혁백 고려대 교수가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이번에 영수회담을 다 물밑에서 조율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진짜 추진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좀 과대포장해서 그 라인 중에 하나인 것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경로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추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꽤 충격적이고 솔직히 제가 좀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대통령이 왜 이렇게 솔직히 이 함성득의 이야기에 따르면 저 자세로 이렇게 이재명과 회담을 했을까라는 그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사실관계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특히 이게 공식적인 라인이 비서실에서 진행한 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선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지금 일을 한 사람들은 끝까지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또 금방 자기들이 했다라고 저렇게 자랑하고 나와 있으니 참 그것도 기가 막히고 그 내용 자체도 보면 꽤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이 기사를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수십 년간 정치를 관찰해 왔는데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 막후 역할을 한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비선 라인이 있었다 작동했다. 남북 간에도 과거 1972년 7.4 남북공동혁명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간의 밀사들이 한 번씩 오고 가고 했다. 이유락이 그때 갔다 왔다. 그런데 이런 것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 시간이 흘렸다. 본인들은 계속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요.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영수회담 끝난 지 며칠 됐다고 저 사람들이 버젓이 언론에 나와서 그것도 한국일보라고 하는 유수 언론에 나와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건 저는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저희가 좀 이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건 참 이 내용들이 만약에 이게 사실일 가능성도 있고 또 아닐 가능성도 있고 또 부풀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어쨌건 참 이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그래도 기대해 왔고 또 마지막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존심 또 우리가 정당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무너지는 듯한 참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참 오전 내내 힘이 많이 빠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본격적인 토론 시간에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했습니다. 김주연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8기고요. 일단 민정수석실을 설치를 했다. 오늘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고 특히 그동안 민심청치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 사설 주변으로부터 조언을 많이 받았고 모든 정권에서 그 기능을 둔 이유가 있는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저도 고심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오늘 복귀 이유를 밝혔습니다. 참 만시지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어벤져스에서도 저희가 거듭 거듭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어떤 힘 권한 어디서 나올까요 그건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정보에서 나옵니다. 정보가 있어야 권력을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이 일단 겁을 낼 수가 있고 또 대통령의 권위가 서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면 국정원의 국내 기구를 전부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국정원은 더 이상 사실은 정보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국정원이라는 게 여러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국정원이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 국정원 아이오들이 들어가서 정말 민심의 흐름이 뭔지 그리고 또 부처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면 대통령은 그걸 듣고서 어떤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나마 남아 있는 건 경찰 정보밖에 없어요. 검찰 정보도 사실은 경찰 정보를 토대로 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대통령이 아예 안 듣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시중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파악을 못했고 또 권력기관 정부 지금 세종시가 보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보시면 세종시 가벌이 있습니다. 두 개선. 여기 완전히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여당을 지금 찍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공무원 조직이 뭐가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미리 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어쨌건 이번에 민정수석실이 일단 생겨서 이게 사전기능은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하는데 어쨌건 이 정부 부처나 이런 어떤 국민들의 민심 이것만이라도 좀 저는 제대로 지금부터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18대 국회의원 했으니까 국회의원 한 지가 10년이 넘는데 그때 제가 몇 가지 경험을 해봤는데 어떤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국정원 쪽에도 자료를 요청하고 경찰 쪽에도 자료를 요청해서 양쪽 거를 같이 받아왔어요. 그런 게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됩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 품질이 너무 다르죠. 어느 쪽이 낮냐면 이미 국정원께 그때부터 안 돼요. 안 되죠. 경찰에 안 돼요. 왜냐하면 국정원은 일단 인원 수 자체가 정부 요원 자체가 아주 적습니다. 적죠. 그러니까 국정원 아이오다 하면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구면 한 두 개구를 한 명이 담당해요. 두 개구를. 그런데 보세요. 경찰 정보는요. 정보과가 다 있잖아요. 정보과가 없고 구 별로 다 경찰서가 있으면 그 밑에 정보과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보과도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수남보직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보과가 붙박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의 퀄리티가 경찰 정보가 훨씬 낮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 국내 파트 폐지는 문재인 때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경찰 정보라도 제대로 활용했으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왜 제대로 활용을 못했는지 하는 의문은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좀 뒤늦게라도 제발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쭉 관찰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물론 대통령도 이제 검찰을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면들을 좀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들을 좀 두루두루 의견을 듣고 물론 저는 원칙적으로 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이 이제 수사에 개입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하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없앤다 그럴 때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칼럼을 통해서 민정수석실만은 없애면 안 된다라는 주장들을 제가 펼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역대 정권에서 이게 쭉 봐오면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공직기강이 일단 잡을 수가 있고요. 또 인사검증을 민정수석실 하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런 면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 대통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공직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그냥 마음 놓고 지금 민주당 아예 지지하고 지금 이번에 보면 허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 보면 오늘 또 왔지만 지금 법원에서 회의록을 내라 그랬는데 회의록이 또 없다는 둥 있다는 둥 지금 워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찝찝한 게요. 그 판사가 구회금 판사인가 과거의 그 판결을 보면 돌출적인 판결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회의록이 없다 그러면 이게 결정적으로 그거 꼬투리 잡힐 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달 내로 판결을 내리겠다는 건데 가처분 그 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판사가 조금 원래 성향도 그런 데다가 조금 1심 결과를 보면서 뭔가 허점을 좀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마 지금 정부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버리면 이거 의대 증권 문제 다 백수로 돌아갑니다. 이거 완전히 정말 정부가 이거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정말 크게 지금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재앙적인 상황이 올 겁니다. 이 판사 한 명이 결국은 이거 뭐 정부 정책을 그냥 다 뒤엎어버리는 정말 희한한 모습을 지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처하는 보건복지부가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이 없는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허점이 잡히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을 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 또 여러 가지 어떤 증거적 그런 사실들을 빨리 이 법원에서 내서 이 법원이 어설픈 짓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원래 이렇게 돼서 모집 못해버리면 이거요. 학부모들 또 학생들 어마어마한 지금 후폭풍이 지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이 판사 한 명 또라의 판사 한 명이 나라 정책을 완전히 지금 뒤엎어버리는 이러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각별하게 이번에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어설프게 보면 안 됩니다. 이 판사가 제가 알기로 굉장히 법원 내에서 또라이 중에 또라이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다들 다른 판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판사인데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번에 원래 이 배당을 딴 판사한테 댔는데 이번에 법원이 의대에 다니는 자녀가 있거나 의사가 있는 그 사람은 배제시켰대요. 그래서 원래 맡은 판사가 자녀가 의대를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맡을 수 없다고 해서 이 판사한테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해 충돌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판사한테 그렇게 됐던 모양입니다. 참 조금 걱정되는 대목이 있긴 한데 하여튼 이 고비를 넘겨야 의대 증언 문제도 저는 순조롭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야당은요 총돌격 대세입니다. 정말 이 박찬대가 오늘 머리를 바짝 깎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원내대표진을 구성을 했는데 정말 저는 강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첫 일성이 뭐냐 하면 이화영 조민 특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화영 조민하고 오늘 첫 번째 행동으로 이화영 오늘 면회 신청을 갔습니다. 내가 면회를 못했다고 해요 했는데 지금 옛날 수사했던 것까지 전부 다 이걸 또 하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국일보보도 과연 이 함성득 라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 것인지 이 문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황우여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오늘 보니까 좀 이상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거 지금 경선을 한 달 더 늦추겠다. 한 7만 8초에 하겠다. 그러면서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또 여러모로 좀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